콜라비 제주 소담농원의 콜라비입니다 올해 농사를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갈라진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모라통으로 해가지고 모라통 그냥 크고 작고 해가지고 이게 고르지 않는 거예요 고르지 않고 그냥 큰 거 작은 거 다 해서 진짜 저렴하게 식혈 한 박스에 택배 포함 19,000원에 내는 걸로 택배 보내는 걸로 그러니까 콜라비를 드시고 싶은데 약간 가격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양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의 아마 콜라비도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을까 올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콜라비를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콜라비 올해 제주산 콜라비는 이제 드실 수가 없을 겁니다 혹시 모르죠 이제 저장고에 저장을 해 놨다가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콜라비 크고 작고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그냥 모라통으로 해가지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콜라비를 요번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은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 놓을 테니까 빨리 빨리 주문하시면 아마 올해 콜라비 마지막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뭐 콜라비 워낙 아삭아삭 해가지고 콜라비 이제는 뭐 콜라비 모르는 분들이 없으니까 제주산 콜라비 지금 이제 당도도 아주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크고 작고 이게 깍두기 해도 맛있고 모채처럼 채자랗게 채에도 맛있고 아삭아삭해가지고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그러니까 요거 완전히 비품이다 해가지고 뭐 어디 완전히 흠집이나 그게 아니라 약간씩 요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라통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10키로 단위로 하는 거니까 주문 주시면 아마 바로 택배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콜라비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소담콜농원 콜라비 네 예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